전쟁 관련해서 뭐 이제 아시겠지만 뭐 다른 다른데도 그렇고 뭐 속보는 이제 CNN이 좀 빠르긴 하니까 그 CNN 그 이런 라이브도 있거든요. 내용을 이렇게 이렇게 라이브로 내용을 이렇게 붙여서 계속 올려주고 있는데 10월 9일로 넘어가죠. 일단 바꾸면 되고 이런거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가자지구 그러니까 제가 가자지구가 여기거든요. 여기 전체가 이제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BBC에서 가져온 거고 한국 뉴스에 보면은 한글로 쓰여있는 거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는데 옆에가 이제 여기가 가자지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서한지구. 여기 이 두 군데가 지금 그 팔레스타인들이 사는 동네. 어. 예. 여기서 이렇게 넘어왔죠. 어. 그러니까 뭐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알아야 되고 이게 뭐 이런 거 깊게 뭐 알 필요 있나 싶지만 어쨌든 이게 백년 백년의 그 역사가 있잖아요. 백년의 역사가 여기에. 그렇죠. 네. 여기에 이제 백년의 역사가 있고 현재 진행력인데 이렇게 지금 하는 거에 뭐 최근에 어떤 뭐 이스라엘 내의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법적인 그 법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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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뭐 그거는 그까지 뭐 알아야 되겠냐 싶지만 어쨌든 이게 지금 뭐 팔레스타인 이 사람들이 백년 전에 여기 살았는데 거의 뭐 쫓겨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영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영국이 이제 물러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찾아보시면은 여기도 참 기구하죠. 나름 자기들이 살던 데인데 이게 그 저거 됐고 또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여기 보면 예수 예루살렘에 관련해서 또 문제가 있거든요. 예루살렘에 이 그 나눠서 이제 이렇게 서예루살렘 동예루살렘 뭐 나눠서 뭐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이것도 그 거부하는 바람에 음 그 이게 종교적 문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나누는 거에 대한 그런 게 좀 있나 봐요. 문제가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과거에 그 전쟁도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전쟁이 계속 있었는 가운데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 뭐 bbc 인터뷰에는 그 다들 이란 그 테러 단체가 그 나온 영상도 있었잖아요. 이란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지원을 받았다 뭐 이야기를 했는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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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은 일단은 부인은 하겠지 당연히 부인해야죠. 부인해야죠. 네. 그런데 그 자금이 그 3주 전에 바이든이 그 동결된 자금을 이제 인질협상용으로 이제 그 허용을 했거든요. 그 허용한 돈이 그 한국이 그 석유대금으로 줘야 될 돈이 그 묶여있던 거 그 돈이라고 또 공화당이 또 싸잡아서 한국을 끌고 들어왔는데 아 그 돈입니까 그게? 네. 그 돈이라고 지금. 그런데 이제 바로 이게 돈이 다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건 아직 아니라고 하는데 어쨌든 미리 땡겨 쓰고 받으면 되잖아요. 뭐 어쨌든 그 지금 뭐 채팅창에 나오는 것도 이제 그런 이야기라서 이제 그런 거 설명을 좀 하고 어쨌든 우리가 봤을 때 뭐 어떤 전쟁 그런 것도 있지만 현재 제일 관심 있는 거는 그 유가가 어떻게 될 거냐 결국 이제 최소 이제 100이거든요. 그러니까 100에서 150 사이. 왜냐하면 이 원유 공급이 악화될 가능성에 그 본질적인 부분은 이제 이란이 있는 거죠. 이란. 원래 이란이 이제 그 공급을 늘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쉽지 않을 가능성. 지금 문제가 좀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고 또 하나는 이제 사우디의 역할인데 지금 이 한국의 이 그림 조선일보에서 나온 이 세력들의 어떤 그 입장 지금 그 이스라엘하고 사우디 간의 어떤 관계 정상화 그 다음에 이란과 사우디 간의 뭐 국교 뭐 이게 지금 여기는 중국이 중재하고 여기는 미국이 중재하고 이런데 이 사람 그 하마스 하마스의 입장에서는 이거가 되기 전에 자기들의 어떤 그 문제를 알아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지원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또 이 국교로 보고 난 가운데 이렇게 또 연결되는 거에 대한 있지 뭐 이란의 어떤 그런 이런 역학 구도가 이렇게 엮여져 있잖아요. 네. 이런 문제가 엮여져 있는 가운데 그 사우디의 역사 결국 이제 이 사우디가 과연 그 뭐 이스라엘하고 국 저걸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좀 시간이 뒤로 많이 밀리겠죠. 지금 당장 못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하마스 여기 있는 그 여기도 어쨌든 순입하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 있는 그 이 사우디의 순입하인데 뭐 직접 그건 없지만 어쨌든 이쪽 편을 들겠지 뭐 이스라엘 편을 바로 들지는 않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현재 그 미국이 초당적인 그 이스라엘 지원을 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건 또 초당적이에요. 양당이 다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몇 주 안에 그 어떤 물질적이거나 정치적 지원이 이제 필요하다. 뭐 이런 그 행정부 고위관료도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적극적으로 좀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전선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는 민주당만 이야기하고 있지 공화당은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지원이 약간 그 이스라엘 쪽으로 가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약간 소외받을 수도 있어요. 약간 문제가 이상하게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동과의 문제 거기에 엮여서 이제 중국 뭐 이런 게 계속 다 복잡하게 이렇게 엮여 있는데 이게 어떻게 풀려나갈지를 좀 봐야겠죠. 일단 최우선 순위를 아마 이스라엘 쪽일 가능성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항모가 가고 있잖아요. 제랄드 포드 항공모함에다가 순양항까지 해서 엄청 많이 가던데 일단 그 해업을 막는 거죠. 여기 레바논이나 이쪽에 하마스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공급을 막겠다고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중해로 여기로 이제 배치되려고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 여기서 막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가시면은 여기에 이렇지만 위쪽에 이란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나라가 그걸 이제 틀어막는 거죠. 무역 봉쇄처럼 이제 어떤 공급 부분을 틀어막는 겁니다. 여기 들어오는 데부터 뭐 그런 걸 하려고 이제 들어가고 즉 적극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죠. 여기가 그다음에 아까 뭐 그 이 전투기 이야기했고 그런 넘어가고요. 또 하나는 그 유럽 쪽에나 지금 미국도 그렇고 이 약간의 그 종교적인 문제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지금 베를린, 런던, 기타 이런 쪽에서도 그 아랍인들이 이세, 아랍인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하마스를 찬양하는 뭐 이런 걸 많이 하거든. 영상도 많이 올리고 지금 집회도 막 하고 약간 잘못하면 이쪽에서도 좀 번질 가능성 그 다음에 오늘 또 보니까 뭐 미국 내에서도 그 한 번도 이렇게 약간 시위로 이렇게 막 격화되는 양진영 간에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래서 이것도 한번 이제 좀 생각해봐야 할 문제고요. 약간 이상하게 번질 가능성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이 이제 팔렌스타인에 대한 원조를 이제 중단하는 문제 이런 것까지 좀 엮여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봤고 그래서 결국 그 이게 확전 소위 말하는 주식시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확전될 거냐 일단은 뭐 공격을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를 하기 전에 어 자기들의 관심을 좀 그 받아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라는 문제 아까 그 지도상에서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그 이 이분 이 베냐민 네타한 야후라는 이분이 상당히 장기 집권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그분도 완전히 우위가 아닙니까? 우위? 그 시온이즌 뭐 하여튼 완전 그쪽이라서 그쪽인데 이 사람이 되게 부패한 사람이라 부패했죠. 부패했죠. 부패 부패한데도 이제 거의 뭐 독재라고 독재라고 하면서 이제 막 독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운 좋게 계속 살아남더라고 이분이 살아남는데 이거에 대한 불만도 이스라엘 내에서 엄청 많이 있는데도 어떻게든 그 이런 관계를 극으로 몰고 가서 이제 계속 유지하는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이 되게 이제 골수 유대인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늘어나면서 뭐 계속 이렇게 악화되는 가운데 이게 지금 이 레바논 그 아까 봤던 이 레바논 여기에 붙어있는 이 레바논에서 지금 좀 전에 뭐 나온 거에 보니까 이 여기 넘어왔다 그러더라고요. 레바논에서 그 이스라엘 쪽으로 무장 세력이 넘어오는 거를 다소 사살했다는 금방 뉴스가 이렇게 아까 알람으로 뜨던데 네 이쪽 이제 확전되는 거죠. 여기 지금 여기로 이제 넘어오는 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 되게 우려했는데 지금 벌써 막 이쪽이 하고 있나봐요. 네 참전하는 거 그러니까 레바논에는 헤드볼라가 있거든요. 맞아요. 거기도 참전할 가수 큰데? 네. 그래서 근데 이 레바논에 헤드볼라가 그 가지고 있는 미사일 수가 15만 개 정도 가지고 있대요. 맞아요. 그래서 하마스랑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국지전으로는 조금 발생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가자 해서 이제 이렇게 여기서 끝나냐 지금 이쪽하고 확전이 일어나냐 뭐 이런 문제도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웨스트뱅크 우리말로 서한지구 여기도 지금 문제가 발생하냐 뭐 이런 건데 이게 지금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지켜봐야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여기서 국지전으로 끝나면 금방 끝날 것 같고 그게 확전되면은 결국 또 좀 힘들어지는 건데 뭐 중국이나 러시아는 괜찮겠죠. 어떻게 보면 미국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니까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전쟁이 발생했을 때 주식을 보면 거의 다 이제 어쨌든 짧게 짧은 건 아니죠. 어쨌든 쭉 빠졌다가 올라왔습니다. 대부분 한번 급락했다가 이제 올라왔죠. 길었던 걸프전도 그렇고 여기도 이제 아프가니스탄도 이렇게 해서 올라왔고요. 이라크전도 그렇고 뭐 하여튼 대부분 이제 그랬다. 전쟁이 났다고 해서 주가가 주식시장은 뭐 단기적으로 영향받고 뭐 뭐랄까요 뭐 그냥 전쟁은 전쟁이고 주식은 주식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올라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이벤트가 그 그러니까 정치적 정치경제학적 정치적인 어떤 이벤트 정치 지역적으로 이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를 보시면 이건 뭐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가 가장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코로나 상황이고 나머지들을 보시면 9.11 때 빼고는 그러니까 9.11 그 다음에 코로나 빼고는 아직 크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아 요거 이제 옛날에 그 이라크 쿠웨이트 전쟁 있을 때 가 좀 있었지만 결국 다 올라오긴 했죠. 나머지 보시면 아주 크진 않았고요. 아 이건 이제 1950년 41년이니까 이건 제외하고요. 한국전도 있어요. 한국전도 어쨌든 그런 네 그런 것도 있지만 나머지 일반 대부분 뭐 그 보스턴 마라탄 이런 건 이제 국내적인 문제니까 미국에 이런 거 빼면은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이 직접 상대했던 그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미국이 직접 상대했던 거 이것도 이제 이거는 전쟁이 아니니까 빼고 그러니까 미국이 직접 상대하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빠지는 경향은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여기 보시면 진주만이나 뭐 6.25 6.25 같은 경우는 직접이니까 좀 컸고 그게 아닌 경우는 뭐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 그 이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질 그 수익률 그러니까 이 리얼리일즈가 계속 빠지는 가운데 나스닥 100의 포워드 PR이 동반해서 이제 이게 상승하면서 PR은 반대로 이제 하락하는 거죠. 요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2.48까지 왔습니다. 지금 2% 때 있던 게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는 가장 큰 주원인은 실질 수익률이 올라가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서 명목 수익이 올라가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 볼만한 거는 그 최근에 이제 반도체를 미국에서 이제 견제 견제가 아니죠. 뭐라 그러죠. 이걸 제한시키고 이제 어떤 압박을 가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에서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암의 어떤 반대편에 있는 같은 역할을 하는 RISCV 이거 이제 5 이거에 대한 이걸로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이제 좀 제한을 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계속 어려워지는 그런 국면에 있고 이거는 최근에 달러가 달러가 강세를 하고 있는 데다 전쟁까지 나다 보니까 지금 그 결제 국제그레 결제 달러가 오히려 올라갔어요. 비율이 48.3% 48%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거죠. 유로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이 안 좋다 보니까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타들이 조금씩 늘다가 좀 그런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달러의 강세가 좀 당분간 더 이어질 수 있겠다. 이런 게 좀 보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계속 언급이 됐던 저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법원에 가서 독점과 관련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정은했잖아요. 나달라가. 그렇죠. 그런데 번스타인에서는 법원이 구글에 불리한 판결을 낼 가능성이 있다. 즉 애플과 검색 계약을 종료하도록 강제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되면 당연히 주식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겠죠. 그렇죠. IS의 연간 지불액이 약 이 정도 되니까 몇 존 되죠? 몇 존 네. 한 200억 그러니까 지금 180억 달러 이상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 사이에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의 추정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를 강제로 종료하게 되면 그러니까 돈을 안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제로 종료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이게 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에는 최근에 윈도우 12은 없을 거라고 했는데 인텔이나 AMD가 AI 칩이 들어가니까 AI가 탑재된 하드웨어 그러니까 AI가 들어간 CPU가 나오게 되면 이걸 지원한 OS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 AI가 적용되는 통합되는 이게 되면 아마 버전을 올리지 않을까 유료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건 오보인 것 같고 어쨌든 윈도우 12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음 달에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이그나이트라고 하는 이때 행사를 하는데 지금 엔비디아 GPU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자체 AI 칩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나오게 되면 어쨌든 엔비디아한테는 이런 뉴스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예요. 근데 어쨌든 수요가 이렇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보니까 자체 AI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 수급 상황이 그렇게 몰곡하기도 했고 비용도 비쌌기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픈 AI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로이터에서 보면 오픈 AI도 현재 칩 개발이나 칩 회사를 인수로 인수를 통해서 공급 부족하고 고비용을 해결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너무 비싼 거예요. 쿼리당 약 4센트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만약 채찜 PT 쿼리가 구글 검색 규모의 한 10분의 1 정도로 증가하게 되면 여기에만 연간 수십억 개 GPU와 칩이 필요한데 이걸 쓰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 어쨌든 얘들도 자체 칩이나 이런 걸 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수급상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의 그거는 그래프코어라고 하는 AI 칩 제조업체가 있는데 이 회사가 실적을 내놨다고 하는데 여기가 손실이 확대되고 매출이 감소했대요. AI 칩을 만드는데 왜냐 엔비디아하고 직접 경쟁이 되다 보니까 엔비디아와 경쟁이 되겠어 이러면서 지원이 줄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스타트업이 어려움 저번에 설명드렸다시피 엔비디아와 경쟁이 거의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캐피탈에서 돈이 투자 캐피탈이 안 가는 거죠. 지금 보시면 세전 손실이 2억 4백만 달러인데요. 매출이 270만 달러예요. 매출 요구했는데 들어가는 투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손실만 손실이 지금 몇 배입니까 이게 9배 되잖아요. 그렇죠? 매출은 얼마 없는데 매출이 늘면서 손실도 늘어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 구간에 있는 거죠. 엔비디아가 지배력이 워낙 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금 확보가 어렵고 이런 상황인데 결국 시티에서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그래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한 수요와 공급이 어려운 상황인데 자기들이 지금 자체 칩을 하려고는 하지만 2, 3년 동안은 계획을 내놓지만 이게 2, 3년 안에 뭔가 해결이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뭔가를 해도 그래서 한 2, 3년 동안은 엔비디아가 약 90% 점유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아까 이제 일라일리 이야기했지만 지금 유럽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보시면 음식하고 그러니까 식음료 쪽이 주식이 급락하고 있다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게 실제 빠진 거를 증명할 만한 실적 데이터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우려죠 없는데 일단은 일단은 포트에서 빼고 있는 거로 봐야죠 그냥 뭐 이게 그냥 유행처럼 이제 빼는 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 그 정도가 아니라고 보면 또 올라오겠죠 주식이라는 거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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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보면 되고 지난주까지 그 종목들 내용은 다 빼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구글 다 좋은 이야기인데 메타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에 가장 긍정적인 부분에 있고 AMD도 반등 구간에 있어서 좀 반등의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하나는 이 사이버 보안인데 아까 그 지금 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오르냐 뭐 팔로알토도 오르는데 팔로알토도 그렇고 지금 현재 동향 자체가 상승세 흐름이 좋은데 이번 전쟁에 있어서도 러시아의 사이버 보안이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도 했고 이란의 보안부대 보안에서도 뭔가 이제 작업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보안 쪽에 또 관심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이렇게 캐치도 못했다고 하고 뭔가 이제 되게 방어도 잘하는 것 같고 서로 뚫으려고 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보안 쪽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아까 팔란티어 오른다고 하신 거에 또 이번 전쟁에 또 역할이 있지 않겠냐 하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나 때처럼 그런 팔란티어의 역할이 있는 게 아니냐 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시작하기 전부터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좀 영향이 있는 것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